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티비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걸 해볼거냐면 그 전에 저희 얼굴이 지금 굉장히 맛이 간 상태입니다. 얼굴이 이런 이유는 브라운벌 채널에 오늘 올라가죠? 오늘 무슨 대회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느냐고 이렇게 얼굴이 지금 굉장히 이쁩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오늘은 브라운벌과 오늘 또 어떤 재미난걸 해볼거냐 보드게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친구입니다! 짜잔! 스릴 만점 탑 쌓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런 보드게임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겁니다. 뭐 탑 쌓는 보드게임은 상당히 많으니까요. 하지만 요친구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하하튼 오늘 스릴 만점 탑 쌓기 오늘 브라운벌과 대결을 펼쳐볼텐데 규칙은 이렇습니다. 3번 2선 승대로 진행이 될거구요. 여기서 지는 사람은 어차피 얼굴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물총으로 얼굴을 그냥 뜯으러 Herman 맞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럼 지금부터 스릴 만점 탑 쌓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 야! 꼬고리! 자 시원하게 문바! 땅! 어? 응? 감감나네? 엄청 감 나네 아니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많이 모자라 보이는데요? 죄송한데 이 신나는 부흥 좀 깔아주지 네 자 게임 방법은 요런 식으로 여기 갈고리에다가 이렇게 탑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에다가 자! 요런 식으로 갖다 놓고 까타까까타타가 탑이 무너지게 되면은 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1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가위라이 고! 가위라이 고! 오케이! 접속할게요 이게 걸려? 걸려 걸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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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갖다 놓으면 돼 오케이! 무슨 각오된 느낌이야 야 잘하는데? 어? 오 잘해 오케이 오케이 걸었어 쩔어 지어라 쩔어 천천히 놓으면 되니까 오케이 오 잘했어 놓으세요 놓으세요 야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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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쩔어 오 쓰러진다 쓰러진다 안 쓰러지지 아아아아아아악 쓰러지 아 이게 진짜 편리하긴 편리하다 뭐 손을 안 쓰니까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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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님이 쓰러트리는 차례입니다 됐다 아니 절대 안 쓰러지지 오오 널로 꺼리지마 널로 꺼리지마 하하하하하하 웃기지마 하하하하 내가 뭘 웃겼어 으아악 아아아아악 오오오 흔들거렸는데 흔들거렸는데 내가 이겼어 대박 이거 이제 내 차례 쓰러질기예요 이거 맞아 무조건이야 끝라 우와 shining rai하 자 이런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저한테 잘할게요 よ 하 spending 기초공사 좋았습니다 다른데요 그의 너 너무 오오오 뭐야 아 이쪽만 빌게요 아 맨ầ Wayne 장 tote 뭐 하시는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이거 하다가 차라리 나 눈이 넘어갈거같애 어허어어어어어어 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으어어어어엌 으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이번판 마지막이예缑이다! 이게 원래 재밌는거에요 1승1승 마지막파 가위파위파위 보! 보! 어허아엏 접토할게용 쒸압 잘했다고오 잘했다 오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 잘했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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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이건 솔직히 증거다 이건 증거다